안녕하세요. 여우입니다. 오늘은 흰 눈썹 황금새 이야기입니다. 흰 눈썹 황금새는 참새목 딱새과의 여름철새입니다. 몸길이 약 11cm 정도로 아주 작은 새입니다. 수컷은 이름처럼 황금색의 몸에 검은색 날개, 검은색 머리에 흰 눈썹이 있습니다. 암컷은 수컷과는 달리 등쪽은 흑갈색이며 배는 옅은 노란색을 띄고 있습니다. 딱새과의 새들 중에는 아마도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 같습니다. 둥지는 입구가 작은 세탁다구리 구멍처럼 밀폐된 곳을 좋아하지만 가끔은 썩은 나무 구멍에 반노출 상태의 집을 짓기도 합니다. 인공둥지를 달아두어도 잘 들어가지만 인공둥지는 3-4년 정도 달아두어서 좀 낡은 것을 좋아합니다. 알은 4-5개 정도를 낳습니다. 포라는 13-4일 정도를 주로 암컷이 합니다. 육수는 암컷이 함께 10-3일 정도면 다 키워서 이소를 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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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